아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니 끝난다니 그러니까 덥고 맞아요 덥고 춥고 다 겨우 봤어 진짜 정말로 밤해가 정말 남다릅니다 왜냐면은 거의 이제 프리 프로덕션부터 1년이 지났거든요 어.. 둔세라입니다 음.. 마지막 촬영을 무사히 놓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러니까 마지막인 그 느낌이 확실히 그니까요 맞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뭐야 뭐야 아 네 안녕하세요 이름 먼저 보내줘야 합니다 안녕 너무 못하겠어 그냥요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미치겠다 아니.. 우리 스탭들이 진짜 좋은 제작 해가지고 만들어 준거래요 음~~ 떼나도 몰라 너무 감동 나 이런 걸 태어나서 처음 봤네요 진짜 너무 기뻐 사랑해 여러분 뭐야? 우리 팀 너무 귀엽지? 저희 화환입니다. 인간 화환. 너무 귀엽지? 우리 팀 해줬어. 섹세스를 제일 직접 해줬어. 오빠도 가면 뭐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봐봐. 너무 예쁘다. 귀엽지? 저거 저거. 내가 이거 한 번 입힌다. 이거 두 분이 같이. 두 분 같이? 빨리 오빠 기다리고 있어. 우리 찬 하나야. 형 근데 내가 먼저 찍었거든? 오빠 이거 우리 애들이 중요한 걸로. 너무 귀엽지? 정말 감동 고맙습니다. 이제 밥 먹었어. 아니야. 나 밥 먹었어. 진짜로. 아무튼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제 한 씬 남았으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한 씬을 또 열심히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마지막 씬. 마지막 씬입니다. 와어. 빠질 사람 미리 좀 빠지실게요. 저거 안.. 내가 35. 내가 30으로. 내가 또 떨어진? 여기서 실장이 요쾌하고 있었거든요. 아직도 여기 좋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애일 배우고 아이템. 어. 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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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이거 내밀어 내밀어 훼쳐 휘러 훼쳐 좋은 것 같으니 overtime 잠시만요 자, 기노입니다. 포커스가 앉아왔대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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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포커스가 앉아왔대. 한 번 더. 한 번 더. 여러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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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합시다. 추억이다. 추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추억. 이게 뭐야. 뽀리뽀. 언니 원.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돈스라다. 그럼요. 안겨가고. 아 스쿠터다. 목걸이. 시계. 대박. 여기 세대의 모든 오브제들이 다 있어요. 진짜 대박 감동. 와 너무 감사합니다. 어 여기 멘터도 있네. 부끄러워. 앤 매력요. 권유리 이번에도 복잡했다. 고맙습니다. 마음이 싱싱생성해요. 작년 10월부터 제가 준비해서 이제 10월이 됐으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복잡을 열심히 했는데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라야. 은회장님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아 좋아 좋아.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너의 춤이냐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감사합니다.